뭐야? 스트라이프가 뭐야? We are Stripes 우린 줌 S T R I P E S 스트라이프 우리는 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줌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하지만 당연히 예전에는 Our 스마트에 세wed을 받은 구멍에 도와서 주주가 이 회에서 피드백에 타이밍에 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고개를 바짝 들어야지 얼굴이 보이는 그런 어르신 외국 노인분 본 적도 있어. 진짜 고개를 바짝 들고 와야겠어. 나이... 나도 190쯤 돼 보이시는 그런 노인분 계셨다. 허리가 하나도 안 보셨더라고. 엄청 건강하게 살았었나봐. 크다고 다 큰 거 아니에요. 안녕. 엄지, 엄지잖아 엄지. 엄지가 크면. 엄지, 엄지, 엄지. 아, 맞아. 코가 크면도 있고.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이건 너무 좋아 많이 키는 사람 없죠? 내 생각에는 키는 상관없죠 상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유전자 자체가 큰 유전자는 있기 때문에 이게 유전자를 따라가면 크겠지만 그렇다고 다 크다고 볼 수는 없는거지 어 의견적으로 100으로 키가 큰 사람들을 100으로 봤을 때 49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49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49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49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이랑 작은 걸 그냥 다 합쳐서 50이에요 그렇다고 생각하고 싶다 여기 많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아직 일본인들은 그만 가면 좋은데 중간에 애들 지나가는 고등학생들 지나가는 밤만 봐도 작아 고등학생들 봤더니 이제 나도 학교 갈 때쯤 되는 걔네도 계약하는 날짜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어 걔네네 계약했나보네 했는데 애기들이 조그만거야 아 귀여워 했는데 어? 귀엽지 않네 어? 중학교가 나보다 아 귀여워 어? 고등학교? 와? 이런 느낌이란다 돈 없어서 어린이들 먹고 쉬어 음 음 음 하자 음 하자 아니요 하지 않을까 소리일 때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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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반응이 안와요 너만 늦게 나보다 없을게 요즘 연락 안없다 내가 일본 넘어가고 나서 애들이랑 다른얘 연락을 하던 애들이랑은 하겠는데 뭐랄까 재원이 그냥 단톡 단체 톡방에서 그냥 얘기하는거 말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해본적도 없고 살아있어 살아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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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아이고 으아 아프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장이 진상이야. 보통 술집은 사장 진상보다는 손님 진상이 더 짜증나야 할텐데. 사장이 진상인데. 아. 옛날에 가르치다. 아. 아. 그래? 가격대가 높은데 아저씨들이 안오는다고. 아. 그래? 20-30대네. 왜 기계는 좀 더 나쁘지 않나? 20-30대네. 아. 그럼 너무 좋다고 생각해. 얼굴들은. 아. 괜찮어? 그럼 또 가야지 내가. 아. 한국에서 날아가면 하루 날아가봐서. 아. 한 번 가야겠구만. 아. 아. 수아이씨. 도쿄에서 뭐하셨어요? 아. 무언가 뭐하고 있어요. 아. 아. 있으니. 아. 어디야. 아. 한국어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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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착을 해야지 중요한건데